편지 멍 뚫림부터 끝에 노래 보낸다 까지 후렴 부분입니다. C코드 잡고요. 멍 뚫 할 때 들어가면 됩니다. 멍 뚫 할 때 C 잡고 발라드 C 잡고 시작 제가 노래할게요. 멍 뚫 할 때 치시면 돼요. 멍 뚫린 내 가스 G 잡고 시작 D7 잡고 X 두 개 있죠. 시작 꿈의 물 흐르면 G 잡고 한마디 시작 멍 뚫린 내 가스 C 잡고 C코드 잡고 한마디 시작 버린 너의 자 그 다음 코드 두 개 있죠. G하고 2마인아 G에서 2마인어는 바꾸기가 쉽습니다. 유령 잘 터득하시고 G에서 2마인아 일단 G 코드 잡고 짜자잔 까지 G 잡고 시작 자 자 E 마이너 자 E 마이너 잡고 짜라짜라 잔짜잔 시작 A 사랑 자 여기도 코드가 한마디 두 개죠. A 마이너 세븐 잡고 여기까지만 X 하나 있습니다. A 마이너 세븐 A 마이너 세븐은 A 마이너 코드에서 3번 손가락을 떼면 됩니다. A 마이너 에서 3번 손가락을 떼면 돼요. X 하나 있고 두 박자만 시작 시작 모래 D 세븐 잡고 짜라짜라 잔짜잔 X 두 개 있죠. 시작 보내 G 잡고 짠 이렇게 칩니다. 짜자 짜짠 가지만 G 잡고 시작 자 잔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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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